갈게 바쁜 팀과 선두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팀과의 두 팀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양팀의 5월 두 번째 경기. 과연 오늘 승점, 석점은 어느 팀에게로 향할까요? 2023 K3리그 10라운드 화성FC와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경기 화성종합주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성현입니다. KFC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안지호, 조영진, 윤상혁, 카이오, 바르셀로, 장영우, 양준모 캡틴임입니다. 정현식, 신영준, 루안, 샌디 선수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선발 베스트11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허자웅 선수가 오늘도 역시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김정훈, 박현준, 우재욱 주장입니다. 안상진, 권진영, 이재승, 김우홍, 황은석, 박정우, 황건영 선수 저번 시즌에도 역시 부산교통공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심의 미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성FC, 화면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오, 카예요. 센스있는 드리블, 뒷공간 패스 찍어줍니다. 왼쪽에서 조영진, 조영진 꺾어주는데요. 오, 수비수의 나이스 커버. 순식간에 돌아들어갔던 샌디에게 컷백을 내줬는데 역시 화성의 순간적인 공격 전개는 네, 알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의 좋은 커버가 있었습니다. 아마토면 실점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부산교통공사. 그래서 신영준에게 공이 이어집니다. 신영준 가운데 샌디에게 샌디 돌아섭니다. 샌디, 샌디 왼발! 골키퍼 정면! 아, 좋은 턴이었는데 왼발 쇼팅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허자홍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명입니다. 오른쪽으로, 아, 정현식! 정현식! 들어올렸습니다! 아, 높았어요! 샌디에게 향한 패스가... 강성돈이 김진영에게 한 번에 길게... 어, 뒷공간으로 갔는데요. 루안인데, 루안! 어,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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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뽑아낸다! 루안, 코스타데, 카르발리오! 이번 시즌 4호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화성FC! 오늘 경기, 터치면 터치, 패스면 패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안이, 결국에는 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수비 실수를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역시 속도도 빠르고요. 이 침착함! 루안이 오늘 경기 역시 득점을 먼저 뽑아내면서 화성FC가 홈에서 먼저 앞서 나갑니다. 팀 동료들도 이 루안의 득점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전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루안의 선책불이 나오면서 화성FC가 자신들의 홈에서 1대0 앞서 나가면서 기분 좋은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이 홈팀 화성FC입니다. 스로이를 준비합니다, 조영진. 박스 안쪽으로 길게 투입! 어, 잡았습니다! 양준모! 양준모!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박스 안쪽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양준모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김우홍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더! 떴습니다. 그대로 세컨볼 유지됩니다. 이재승! 왼쪽 측면 돌파! 이재승 계속 갑니다. 이재승! 높게 울렸습니다만 다소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 라인 아웃되면서 골킥 선언됩니다. 골 문 쪽으로 붙였는데 네, 수비수가 많았습니다. 골킥 감아져 올라갑니다. 높게! 허정 펄칭! 세컨볼 왼발 슈트! 높게 떴습니다. 신영준의 과감했던 한 방이 있었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주표 들어가는데요. 끊깁니다. 그리고 직접 슈팅! 한건용의 과감했던 오른발 슈팅! 거의 뭐 레이저처럼 빨려들어갔는데 김진영 정면으로 갔습니다. 어, 뺏겼습니다. 점점 주표 들어갔는데 박스 한쪽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크게 아쉬워하는 권윤윤입니다. 권윤윤 선수, 네... 카이오와의 몸싸움에서 넘어졌는데 붕괴합니다. 이 호흡이 좋았던 문술범인데 과연 남은 시간 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위험할 뻔했습니다. 박효건 선수도 투입돼서 체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저런 장면을 조심해야 합니다 슬범 선수 체력이 좋거든요 저런 장면을 조심해야 해요 직접 슈팅 왼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수비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 같은데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루안 돌려놓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루안 오른쪽에 루안 밀어주는데요 문슬범 문슬범 옆구멍을 맞습니다 역시 루안과 문슬범 아 백승우 선수였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백승우 헤딩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백승우 공융훈과 백승우의 합작품 아쉽게 특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공격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인데요 박도가 없는 바람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도영진 선수가 다시 한번 롱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박스한 투입 루안 4번입니다 루안 뒤쪽으로 양준모 오 원터치 오 굉장히 다이나믹한 슈팅을 한 차례 선부인 백승우 선수입니다 루안이 공을 지켜줬고요 양준모 수백올절 어 거의 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츠 선수가 선보일만한 슈팅 오른쪽 낮게 크로스 흘렸습니다 왼쪽인데요 오른발 김진영 정면 아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양팀의 정규 시간은 1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와 아주 쫀득한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조영진 마란과 동시에 직접 조표들갑니다 조영진 조영진 가운데로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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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줍니다 오른쪽에서 장성돈 교체 척중 강철견독 용병술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이데요 하성FC가 두 점 앞서 나가면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루안 선수 침착하게 슈팅하지 않고 오른쪽에 돌아들어오던 장성돈을 봤던 것도 유효했고요 아 오늘 경기 조영진 왼쪽에서 측면을 허물는 플레이 3박자가 모두 갖춰진 득점입니다 루안 선수는 오늘 한 골과 한계의 도움이고요 장성돈 선수도 오늘 교체 투입돼서 한계의 득점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장성돈입니다 루안 그리고 바로 갑니다 왼쪽인데요 왼쪽 백승호 백승호 깁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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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순간적으로 허장훈 골키퍼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범했는데 백승호 선수가 각이 없는 바람에 네 결국에는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경기 확판 화성FC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앞쪽 어 뚫렸는데요 뚫려는 1대1 찬스 어 하지만 그전에 오픈사이드였습니다 아 그래도 내 우재혁 선수 이런 건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원터치 몸싸움 끝까지 뒷공간으로 박현전입니다 박현전 아 오른발이 닿지 않습니다 이지혜승 다시 한 번 펀칭 세컨벌 골 마르골 우재혁 한 점 따라갑니다 아직 시간은 1분 30초가 남아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어 초롱선 같던 화성FC를 상대로 결국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1입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던 우재혁 그리고 이지혜승의 크로스 아 여기서 김진영 골키퍼의 다소 아쉬운 천혜기가 실점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 끝까지 투지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양 팀의 혈투 끝에 화성FC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상대로 2대1 신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홈에서 승점 석점을 거둡니다